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진짜 안 하려고 해요. 그리고 분명히 오늘 또 여기서 저희 어머니 또 뭐 또 엄마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깜짝깜짝 놀래 진짜 갑자기 뭐 예 그러면서 막 갑자기 갑자기 엄마가 아니죠? 저희 그런 거 아니야?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. 그렇죠.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. 하셨죠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는 강남에 살았어요. 27년 동안 그리고 누나 동생을 강남에서 다 학교를 졸업시키고 다 대학 대학을 다 졸업시키고 심지어 저희 누나 IMF 때 유학까지 갔다 오고 진짜 좀 편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자식은 이제 3명이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38이셨더라고요. 저희 누나 지금 이제 저희 누나가 38일 때 딱 그 나이고 사실 유리랑도 많이 나진 않죠. 근데 그 나이에 이렇게 낳고 갑자기 남편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. 내가 어떻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.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재혼도 그때는 어떻게 재혼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모르겠어요. 가끔 그런 생각하면 항상 막 눈물 나고 눈물 좀 안 흘리려고 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외로 또 눈물이 안 나네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한 얘기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뭐 있다고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리고 없다고 해서 절대 없는 척도 하지 말아라.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네가 있다고 해서 널 인정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. 그러면서 아마 소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은 것도 너무 남아 돌아서 이게 먹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더 좋은 건 먹이고 싶고 그렇게 무리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.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얘기는 어머니랑은 전혀 안 합니다. 옛날 얘기는 아예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음 집안에서 그 유일한 남자면 기대가 컸을 텐데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지 왜 어려운 이 연예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? 미술 뭐 전공하셨죠? 네 시각 전공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약간 그림에 좀 취미가 있어요. 음 그래서 진짜 미술이 좀 하고 싶어서 미대를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. 그 차가 미대가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왔으면 참 열심히 이렇게 학업에 전염을 해서 이렇게 미술로서 이 디자인에서 뭔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맞는 거 같아요. 그것도 안 맞는 거 같아요. 안 맞아. 안 맞아.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1년하고 일단 휴학을 했죠. 네네. 우리가 아는 건상우 씨 있잖아요 배우. 네. 그 친구는 미대 출신 아니세요? 네 아마 그렇게 일찍이 그 동네에서는 뭐 반포 건상우를 통했다. 하하하하 잘생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저는 영천 황기순입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?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? 아니 난 처음 들었거든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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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저 반포 건상으로 뭐 좀 이름을 날렸으면은 얼굴과 좀 했겠는데 반포에서요. 무슨 데뷔오면 유사 때문에 했다면서요.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하하하 무슨 소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자분이 데뷔시켰다면서요. 아니 아니 형 여자분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는 한 벅지 않고 해가 어? 어? 남자가 검사시키고 그 여자는 쓰리쎄 떠나고 그런 스토리 있잖아. 더럽거리고 뒷바라지만 갖고 튀었구나. 그렇지. 청춘의 터처럼.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술 먹고 쓰레기 그러고 그런 겁니다. 하하하하 아니 이 고삭불 좀 옆으로 트워주시면 안 돼요? 하하하하 안 더워? 안 더워 안 더워. 너무 더운데? 우리 둘이 심각해요. 어떻게 헤어졌어요? 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그거 맞는 얘기는 아닌데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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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처음 대학교로 갔는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